나 입을 덮어야돼?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맛있다. 요즘 물이 났다 내려가세요 표정이 왜그래? 이랬! 이랬어 저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입니다 미미가 몇년이? 4歳? 4歳! 하이~~야! もうすぐ年中3人なりまーす! älhi- ゼP 홈센터에서 구입한 재배 세트에요. 물만으로 간단하게 재배를 할 수 있고 초간단이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제품인데 60일간 수확을 할 수 있고 이거는 120일 만에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우선 이 바지를 한번 개봉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역시 무슨 만화의 나라의 흥스러운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되게 좋은 흙냄새가 나요. 일단 이거를 좀 빼놓고 이거 바지 씨앗인가봐요. 이거는 비료. 대충. 여기다가 구멍을 살짝 뚫어서 이거를 이제 다 만들었는데 햇살 있는 곳에 두면 이렇게 자랐을 때 한 개만 두고 다 뽑으래요. 그리고 다 자랐을 때 무슨 사탕같이 생긴 요놈들 비료를 여기다가 위에다 두고 물을 뿌리라고 하네요. 잘 자랄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자랄지 기대됩니다. 쌀떡국 깍두기 깻잎깁치 보들빼기 종갑김치 이거는 시래기 감자탕을 한번 끓이려고요 김치 5kg 먼저 tio 깻잎 김치 깻잎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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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 김치 다음은 좀 크게 만들어야지 크기가 좀 달라 베란다에서 지금 로미가 아빠랑 놀고 있습니다 신났네 로미가 만든 거 내 살짜리가 만든 거 치고는 잘 만들었어 맛있겠다 이거 너무 귀여워 엄마는 너무 귀여워 사진 어때? 싱겁지 않아 맛있어 안 돼 돈이 들어왔다 다시 노란진 오오오오 めっちゃおいしいチキン! めっちゃおいしいチキン! めっちゃ? 秋山つるる デリシャツツルル デリシャツツルル マウメシャツ ん~~ ふん 落ちたいてくれ! 1,2,3,4,5,6 エビはやっぱりエビくらい カニはやっぱり指かじでしょ もちろんかわけをつけるのよ 1,2,4,4,エビ カニ? エビカニエビカニよ 2,4,4,5 マロリ disinfectい 2,4,4 カニ世の相手に回復するの カニ世の相手に回復する 助けて! こちらに行く必要がある カニエビカニ miceが回復するの あとえやるの メロンちゃんに生まれた カニエビの頭にいる カニエビカニエビとリカして かしちゃー ナテやなてなてすると止まれるからね 내 집에서 계실거에요 …? 네! ・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助게 저녁! 助게 저녁!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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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마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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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도. 아마도. 화끈 현상. 아름다운 headers. 아마도. 아마도. equals which F average toina. 오늘은. 아마도. 먹은. 응. お腹空いたからもう何か食べようか ジュース入るね 私コーヒー飲みたいな コーヒー飲みたい コーヒーがあらあら ゆっくり そういっしそう いただきます おいちい 아아!! 아아악!! 움직이지 마, 엄마. 가만히 들어. 움직이도 마치지, 지금 조심히. 어디 샹굴 있나? 샹굴, 엄마. 샹굴, 엄마. 맛있잖아. 너무 맛있잖아. 엄마. 아니, 잘 그렸어. 그리스트. 엄마, 그런지. 엄마, 엄마. 예쁘다. 아, 좀 보라니까. 아, 머리카락이야. 아, 책을 닫았어. 안돼. 안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야, 움직이지마. 아니야.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이건 우주지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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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건 우주지노치 이건 근데 누구야? 이건 엄마 엄마야? 엄마 예쁘다 맛있다라 타코스 타코스 너무 좋아 멕시코 너무 좋아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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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지노치 우주지노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맛있다 고통 니콘이 오주지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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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지노치 오주지노치 집사는 눈에 들어가는게 됐어요 이게 내부가 나오잖아요 그건 입안에서 만나면 다시 돌아와서 네 기대해! 나니? 오늘 모텔이였어요 그러네 그러네 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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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게 있네 네 EV 다요 EV 아 EV 축구공도 하나 사주는게 좋지 않을까? 제대로 된거 축구공 아디다스 써있는 게 예쁘다 그거보다 이게 낫다가 보는 게 더 좋아 보여 폼이 이상하잖아 도라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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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